전국! 김정그리기 자랑! 바바바바바바바라바바라바라바바라바바 예 김정입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제 기억에는 그 슬램덩크 관련된 캐스트 영상에서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훅 지나가면서 이 첫사랑의 감정 학습적 첫사랑의 감정을 잊지 말고 어디다 붙여넣거나 독서실에 붙여넣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그 이후로 그걸 붙이라고 했지 내 얼굴을 그려서 붙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 질문 게시판에 공개가 됐던 비공개가 됐던 정말로 많은 그림들이 몰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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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거 너무 이런데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잠깐 잠깐씩 짬을 내서 그린 거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림을 받아서 작년에 이어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한테 그렸던 이 그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때로는 비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고맙다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싶기도 한데 자 분명히 얘기했어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이런 거 그리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근데 정 저를 그리고 싶다 왜냐면 저같이 생긴 애가 되게 그리기 쉽게 생기니까 좀 빨리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정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택하십시오 정말로 잘 그리시든지 아니면 정말 기분 나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애매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이거는 지금 봐도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었던 작년에 저한테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감사하다라는 친구가 그린 그림이 요 모양 요 꼴이었다 라고 했던 게 작년 캐스트 영상이었던 걸 기억해요 감사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머리를 다 밀어놓고 이 눈가리를 뜨면서 이럴 수가 있냐 코바라 코바라 이랬던 적이 있었죠 자 올해 들어왔던 몇 가지 그림들을 좀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할게요 대단한 작품들도 좀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그린 장본인이 좀 만약에 있으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건 진짜 내가 그려서 보낸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뭐 대댓글을 달겠죠 그리고 혹시 이게 진정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증명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뭐 상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고 그랬다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다 자 올해 들어온 그림들입니다 참 네 참 나는 정말 그리기 쉬운가 봐 근데 이건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자주 입었었던 그 옷하고 누구니 근데 이거 이건 아주 정성스럽게 있네요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친구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옷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 안경 탭아 태 지금 쓰고 있는 안경 이거거든 여기만 금태로 돼 있는 거 대박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다 야 너 누구니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 번호를 매길게 1번 2번 2번 너 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얼굴이야 엉덩이야 이게 지금 이게 뭐니 이게 소세지야 뭐야 이게 지금 영어는 부위까진 좋아 야 근데 너 넌 좀 내가 알고싶다 누구니 고맙다 야 너도 야 너랑 너랑 친구니 하하하 둘이 친구 같은데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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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 최소연 넌 강백호 이거 캐스트 하하 그 캐스트 영상에 7분 57초로 가면 있다는 건가 아 이거 그거네 으 으 이거네 맞지 이거 그림 친구들 친구 그림 친구야 맞지 이거 3번 3번 그 이거 자유투 제가 흉내내는 그 장면이네 야 그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데 야 얼굴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뭐라 생각하시겠니 야 게다가 날 위해서 그렸으면 적어도 영어 연습장 해야지 왜 지금은 F는 M에 뭐 F B F A 왜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생각을 좀 하자고 고맙다 아 예 진짜 이 친구 진짜 예 감사합니다 요 정도면 진짜 제가 막 너무 감사하죠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아 이 옷도 우리 집에 있는 그 옷이거든 그 옷 너무 감사합니다 짝짝짝 아 이 안경 디테일 보니까 아까 그 친구가 이 친구인가 그치 몇 번이었니 이게 지금 번호 까먹겠다 이거 1번 이 친구가 그 친구 같은데 2번 3번 4번 4번 이 친구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그림이 어딜게요 요게가 요건 요건 그림 아니죠 제 교재에 있는 그 구문 교재에 있는 표지에다 이 친구가 그렸네 야 이거 보이니 야 이거 진짜 이건 감사하다 이거 감사해 친구야 너는 저기 어디 저기 신문사 그 내 컷자리 그 풍사하는 그림 그런 데 가서 하면은 진짜 나 있을 것 같은데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5번이었니 아 번호 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계속 간다 이 친구 아까 그 친구 맞아 그치 이 친구가 너 그림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친구야 너 누군지 밑에 댓글 좀 달아라 이거 이거 진짜 이런 걸 내가 언제 했지 이거 언제 했지 그리고 이야 이 디테일 봤고 내가 코털이 이렇게 남아 있니 저 개인적으로 털 정리 잘하거든요 얼굴에 있는 털 면도도 잘하고 이거 코털이야 그림자야 아 근데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아닌데요 이렇게 후덕할 수가 있나 이거는 김지영과 좀 어울리지 않은 역시 이거 어쨌든 이거 감사합니다 정말 빨리 그렸네요 누가 봐도 이거 한 2분이면 그리겠네요 아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 나 진짜 딱 봐도 너 지금 이거 이 철 이거 철해 놓은 걸 보니 일반 노트가 아니고 좀 두꺼운 그 그 캘린더라 그러니 그 뭐라 그러니 일상을 적는 거 있잖아 이거 플래너 거기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아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네 미안해요 냉정하게 얘기하거나 얘기해야지 너 아까 계지 너 공부 안 하니 야 고마운데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디테일 있잖아 고마워 아 근데 공부해 공부